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키로 하며 그동안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다만 대출을 용도외로 쓰는 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로 한정하고 전세대출은 더욱 깐깐해질 예정입니다. 윤다혜 기자입니다. KB, 국민, 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은 오늘 27일부터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.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세웠습니다.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차단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. 은행들은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지점별로 관리했던 대출 한도를 원래대로 풀 예정입니다. NH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자금대출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. 전세 신규 계약은 기존과 같이 보증금의 80%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합니다. 다만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값 증액 범위내로 제한합니다. 추가적인 전세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개투자에 나서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 5대 은행은 이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회의를 열고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.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전세대출을 풀며 보완 대책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, 즉 DSR 조기강화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.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40% 규제의 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고강도 규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.